그룹 울랄라 세션의 리더 임윤택 씨가 숨을 거뒀습니다. 위암 투병을 해오던 고인은 지난 11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는데요. 고인이 걸어온 길과 그가 남기고 간 의미, 스포츠 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되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임윤택 씨가 꼭 좀 일어나길 바랐었는데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고 임윤택 씨의 모습은 어땠나요? 네, 위암 사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에 오던 임윤택 씨는 지난 11일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이날 병실에서는 유족들과 울랄라 세션의 멤버들이 그의 임종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임윤택 씨는 유언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멤버들과 가족들이 3일 전부터 고인과 함께 병원에 있었으며, 가족과 회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멤버들과는 앞으로 울랄라 세션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편안한 상태로 눈을 감았다고 전했는데요.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4일장으로 진행됐고, 오늘 오전 발인된 유해는 일산 청아공원에 안치돼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임윤택 씨의 사망 소식,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빈소의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요? 네, 장례식장에는 가족 외에 울랄라 세션의 멤버들이 직접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금껏 귀국한 싸이가 빈소를 방문해, 2시간 동안 울랄라 세션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외에 수많은 스타들뿐만 아니라 임윤택 씨와 함께 슈퍼스타 K3에 참가했던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 신지수, 이건율 등도 빈소를 찾아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임윤택 씨의 장례식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이승철,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배우 김희선, 이병헌 등이 보낸 조화 수십여 개가 빈소를 애워싸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임윤택 씨의 3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에는 정말 아까운 인재입니다. 고인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온갖 댄스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거둘 정도로 소문난 춤꾼이었습니다. 서울여대 방송연예과 진학 후에는 현 울랄라 세션 멤버인 박승일, 김명훈, 박광선 등과 팀을 결성했습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미 실력자로 이름을 날린 울랄라 세션은 지난 2011년 엠넷 슈퍼스타K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힘든 무명 생활을 털어냈는데요. 울랄라 세션은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역대 출연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중 고인이 위암 사기 판정을 받고 암투병 중인 사회원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5월 첫 미니앨범 울랄라 세션 센세이션을 발표하면서 정식 데뷔 후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임윤택 씨 생전에 사실 악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암이 아닌 것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환영할 수 있냐, 뭐 갖가지 악플들이 많았는데요.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임윤택 씨의 암투병 소식이 알려진 후 보더 사연을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아픈 기색 없이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무대를 펼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근거 없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윤택 씨는 사망 전 한 토크쇼에 출연해 요즘 살이 찌니까 암에 걸린 건 맞나, 아직 살아있냐 등 악성 댓글이 달렸다. 나는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며 정말 아픈데 그것을 인정 안 할 만큼 건강하게 봐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며 웃으며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사망한 후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억측과 악플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네, 참 이런 악플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건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임윤택 씨 하면 무엇보다도 긍정의 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임윤택 씨는 지난해 자서전을 출간했는데요. 이 자서전의 제목이 안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였습니다. 위암투병 중에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그의 삶의 모토를 그대로 반영한 말이랄 수 있는데요. 슈퍼스타 K3 우승 이후 임윤택 씨는 그야말로 긍정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본인 몸 생각하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투병 중에도 조용히 선행을 해왔었다고요. 네, 임윤택 씨는 자신과 같은 암투병 중인 환자들을 후원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임윤택 씨는 소아암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만나 희망을 복도드며 희망 정도사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임윤택 씨는 자신의 결혼식을 비롯해 동료 김명훈 씨의 결혼식과 첫 번째 단독 콘서트에 팬들이 보낸 쌀화한 270kg을 문산지역 아동센터 등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봉사는 가지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실천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임윤택 씨의 사망 이후에요. 각종 음원 차트에 이승철 씨의 노래 서쪽 하늘이 다시 진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네, 임윤택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실제로 이 서쪽 하늘이라는 노래가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랭크됐습니다. 이승철 씨가 부른 이 노래는 울랄라 세션이 슈퍼스타 K-춘 당시 다시 불러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 곡은 지난 2009년 9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장진영 씨가 주연한 청년의 OST였는데요. 당시 임윤택 씨는 나와 같은 상황이었던 장진영 씨도 이 노래를 좋아했던 걸로 안다고 말해 심금을 울리기도 했었죠. 네, 그런가 하면요. 또 임윤택 씨가 SNS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많은 분들을 또 가슴 아프게 했었어요. 네, 임윤택 씨는 지난해 8월 3살 연아인 이예림 씨와 결혼한 후에 10월에는 딸 리단 양을 얻었습니다. 임윤택 씨는 투병 중에도 딸의 100일을 챙긴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인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리단 엄마가 갑작스레 1월 14일이 무슨 날이라 묻기에 망설임 없이 리단이의 100일이라고 대답하니 조금은 놀란 기색이다. 난 자상하고 꼼꼼한 아빠거늘. 벌써 100일 식사 모임할 곳 3군데 정도도 간추려 놨다고는 구로를 흘려서 이미 세상을 떠난 임윤택 씨를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네, 임윤택 씨가 남긴 글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 고인의 아내가 남긴 글 역시 가슴쨍하게 만듭니다. 이젠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토록 멋진 남자의 아내인 나는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다. 너무나 아팠던 당신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기쁘다. 임윤택 씨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